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국내 주식 매도를 처음 시작 했어요 처음 매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3월 11일부터 주식을 사모기 시작 해서 지금까지 매도는 한번도 안 했는데 매도를 처음 시작했어요 매도를 한 이유는 포트폴리오를 선택과 집중을 조금 주어서 수익률보다는 비중을 더 높여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키려고 매도를 했습니다 어떤 걸 매도를 했냐면요 네이버 2주밖에 없어 가지고 2주밖에 없어서 매도를 했고요 한국전력 요것도 6주 KT 요거는 44주 삼성 SDI 그와 SK이노베이션은 제 포트폴리오 LG화학이 있습니다 LG화학이 제일 잘나가고 있어 가지고 그거 놔두고 이 두개는 정리를 했습니다 삼성 SDI 이노베이션 CJ대한동원은 제 사생이 칼날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얘는 얼마전에 뉴스에서 이게 나오더라구요 CJ대한동원 물류업체 또 18년 단합을 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득을 챙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왕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가운데서 잘됐다 싶어서 이건 날렸습니다 그렇게 요렇게 날려서 수익률이 150만원 700만원을 날렸어요 150만원 이득이고 총 수익퍼센트 는 26.99% 그리고 제가 요걸 팔고 나서 현금이 생겼으니까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한 종목 중에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을 100주 샀구요 월덱스 보유 비중을 높였구요 기존의 100주 에서 다시 높였구요 메리츠증권 기존 200주에서 100주를 추가 더 구입 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하게 된 경우는 두산중공업에서 가스터빈 25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상업용 가스터빈 발전기를 만든 지는 됐다 하더라구요 개발을 했다 하더라구요 그거를 제가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보고 저게 개발되면은 나라에서 저거를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게끔 해서 좀 수익이 발생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얼마전에 서부발전소 서부발전소에서 MOU를 체결해서 요 기술을 여기다 쓴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이 두산중공업에 이 발전소 기술을 발전기술을 쓰고 발전기술을 쓰고 성능을 인정받으면은 실적을 인정받으면 실적이겠죠 실적 데이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발전소 250메가와트급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거 딱 하고 나서면은 한 몇 년 후 2-3년 후에 발전소가 다 되고 그걸 가동하는 걸 보였을 때 우리는 요 기술을 가지고 동남아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신남방정책으로 많이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뭐 이런 쪽하고 계속 손뻗쳐 가지고 같이 계속 경제협력을 이뤄서 같이 잘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개발도상국 전기를 엄청나게 쓰고 엄청나게 이제 자기들의 성장률을 폭파시키려고 하면은 무조건 전기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력 원자력 원자력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수력은 한계가 있고 그럼 화력인데 화력은 요즘은 석탄보다는 lng를 많이 쓰니까 lng나 뭐 석탄을 쓰든지 하더라도 무조건 발전기는 꼭 있어야 되니까 이 발전기가 이런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뭐 이런 방글라데시 이런 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실적을 우리나라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구 발전소 여기에서 실적을 먼저 싹 캐 하고 요 실적이 쌓인 거를 외국으로 이제 나갈 때 써먹는다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렸고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두산중공업 액면가 5,000원도 안하는데 지금 4,600원인데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지금 부도위험 나여 있고 너무나 많은 계열사로 인해서 채권들이 계속 날리고 있는 중이죠 돈 안되는 것들은 그런데 두산중공업은 돈이 안되진 않죠 엄청나게 기술도 많고 핵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나라에서도 이거는 죽일 수가 없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몇 년 후를 바라보면서 두산중공업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산중공업이 여기에 들어갔고 메리츠증권이 비중이 조금 더 높았고 월덱스도 비중이 조금 더 높았고 미국장이 시작되는 걸 보니까 미국의 금융장이 버커쉐스웨이가 조금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존슨의 존슨도 치고 올라가고 그러면 저는 땡큐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이 열리면 아무래도 테슬라의 비중을 한두주 조금 더 높일 것 같아요 1740불까지 올라갔을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너무 도망가니까 막 잠도 안오고 부담스러웠는데 짜증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보니까 1530불로 떨어지니까 너무 얼마나 기쁘던지 다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별 큰 거 없으면은 두주 매수를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 비중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은 대비하고 있다가 삼성이나 삼성전자우나 아니면 또 다른 메리츠증권 월덱스 아니면은 현금 두산중공업 이런 거에서 할 거고 추후에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은 아직까지 비중이 적은 코카콜라 이거 매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있는 SK 요거는 어느 선에 갔을 때 매도할 수 있을 거고 비중은 굉장히 더 좁힐 겁니다 그리고 신세계 이마트 제 전체 포트폴리오를 볼게요 이게 제 전체 포트폴리오인데 이렇게 청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티웨이 항공이고 티웨이 신세계 메리츠종검 LG생활건강 요거 말고는 다 플러스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 플러스인데 하여튼 요거 4개 다 합쳐 가야 160만원 220만원 240만원 정도 됩니다 비중이 3% 4% 4% 요거 정리할 것 같고 여기에서 유한량의 월드옥스스 한국항공우주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이건 일단 그냥 놔두고 하여튼 SK그룹 이거 하고 참 애매하네요 하여튼 특별히 요거 4개 하고 몇 가지 비중을 날리던지 매수 비중을 날릴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은 이제 열렸으니까 국내 주식을 판 금액이 저는 바로 해외 주식으로 매수 될 줄 알았는데 원화가 D 플러스 D2 거기에 돈은 있는데 이게 해외 주식으로 못 사졌더라구요 그래서 사고는 싶은데 못 사와서 했는 방법이 포트폴리오 정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뭘 정리했냐면 QQQ를 10주 전량 매도를 했구요 그것도 10주 매도를 한걸로 테슬라 2주를 샀구요 그리고 구글도 한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그리고 SPGI 요것도 한주 있던거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돈으로 테슬라를 또 한주 샀어요 총 테슬라를 세주 4500불 샀고 구글은 한주 팔아서 328불을 이득 받습니다 QQQ는 2620불인데 266불을 이득보고 SPGI는 354불에 팔아서 58불을 이득봤어요 총 16.95%의 마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의 포트폴리오 테슬라는 5주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 한번 볼게요 이게 테슬라입니다 이거 이제 버크쉐스웨이가 지금 치고 올라와서 요게 플러스가 될 것 같고 버크쉐스웨이도 비중이 14% 되거든요 비중 보면 테슬라가 37%가 됐습니다 지금 5주 7500불 수익률은 18% 애플 29% 이렇게 되고 제일 아픈 손가락 DHT 원유 운반주 MGM 요거는 MGP 요거는 카지노 리츠주 카지노 매장에 땅 들려주고 건물주 큰 걱정은 없습니다 코카콜라 이건 큰 걱정이 있습니다 이건 왜 안 올라오지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크쉐스웨이는 지금 다 올라왔고 버크쉐스웨이를 추가 매수하려고 그러다가 테슬라로 갔습니다 테슬라는 저희에게는 메인입니다 테슬라의 비중이 저희 포트폴리오 50% 이상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요번에는 매수도 했고 매도도 했고 첫 매수를 국내 주식으로 했고 미국 주식도 못사서 매수도 따로 했고 또 여기에는 몇 가지를 또 매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